오늘 산하기관 통폐합조례가 시의회에서 통과되면 시장 취임 후 3주간의 숨가쁜 일정도 마무리됩니다. 오랜 시간이 흘렸던 것 같은데 3주밖에 되지 않았네요. 질품과 노도처럼 보낸 숨가쁜 3주였습니다. 시청조직 대개편 단행 산하기관 통폐합, 통합신공항법 당정회의 첫 인사 단행 등 산적한 현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월요일부터 개편된 시일 국무도 업무 보고를 받고 8월 초 여름 휴가 다녀오면서 한숨 돌린 후 정책 혁신에 나설 겁니다. 다시 변화와 혁신작업을 재개하겠습니다. 대구시민 여러분 고맙습니다. 잘하겠습니다.